에이커점 ㄷㄷ 저쪽이 기선을 잡았어. 하지만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. 저쪽이 기선을 잡았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은 적당한 경기야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이 거점이 적당한 경기를 얻었다. 이 거점이 적당한 경기야. 이 거점은 적당한 경기야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으악 이 거점을 점령했고,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고! 자네같은 타이탄 10명만 있어! 일곱 개 기둥을 전부 세우고 우리 끝부터 흔들 수 있겠어! 차라리 목소리를 막다시지 않았던 전부는 히힛 5분밖에 안 남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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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arrived 1분밖에 안내 이 거점을 점령해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힘을 합쳐 싸우면 무엇도 막을 수 없지. 힘을 합쳐. 진짜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주라고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소비 베스 피지를 얻었군. 이 거점을 빼앗겨. 전설이 늘어나는군 전설이 없어졌다 아드벤티즈를 얻었고 내가 요구하는 건 승리뿐이야 잘했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